자 유아유아 오늘은 장안의 화제 아직 출시는 안됐는데 인기가 꽤 높다고 많다고 알려진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류의 게임인지는 사실 가늠이 잘 안가는데 제가 그냥 봤을 땐 약간 사이퍼즈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직접 했을 땐 또 뭔 느낌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이퍼즈를 해본 적은 없어요 보기만 해봤지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플레이 그냥 플레이 하면 되나? 튜토리얼 아 여기 있다 튜토리얼 기본훈련 영웅훈련 전선훈련 아 시계해보도록 하죠 이거 신기하더라고 위에 막 타고 다니는거 4가지의 라인이 있어요 하이퍼 라인 트루퍼 트루퍼가 이제 미니언이겠죠 상대랑 싸우는 미니언 같아요 가디언 약간 중간 보스 같은 느낌이네 엘리트 몹 같은 느낌 워커 전선 안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 방어태세로 무장하고 있다 이거를 얘네도 부시고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각자 지키는 이 방어선의 몬스터들이 다르네 기지 이 녀석을 터뜨리는 게 목적인가 보네 얘가 패트런인가 봐요 점프 하이퍼 라인 길게 누르면 올라가고 다시 누르면 내려가고 사격은 뭐 기본이겠죠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줄어든데 너무 멀리서 쏘면 안 되겠네 사거리 계산도 잘해야겠다 확대도 돼 1,2,3,4 여긴 1,2,3,4로 하네 1,2,3,4 오르기 근거리 공격 Q Q 능력 강화 영혼을 얻으세요 적팀 죽이고 영혼을 얻는 거야 아 몬스터도 잡을 수 있구나 영혼은 주변에 있는 아군과 공유가 된다 어 잠깐만 그럼 내가 잡은 걸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마지막 타격을 가하면 추가 영혼이 나타난다 어시스트 말하는 것 같아요 파란색 구슬을 쏘거나 날아가도록 두면 영혼을 획득할 수 있다 일단 마지막 타격이라는 건 이제 막타를 먹는 어시스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 막타를 치면 나만 먹는다고? 어 이거 이것만 주워먹는 사람 나타나면 어떡해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먹는 거 이거 돈 아니야? 돈? 적군의 영혼은 영혼 구슬은 주황색 적군의 영혼 구슬을 공중으로 날려보내거나 쏘면 획득하게 된다고? 야 이거 에임 좀 중요하겠다 이 주황색 구슬을 먼저 쏘면 영혼을 훔칠 수 있대 야 되게 어렵겠다 에임 정말 중요한 게임이네 적군 목표물을 파괴하면 모든 팀원이 능력 포인트를 받는다 아 이거는 협동 관련된 게 아주 중요하고 스킬 올리는 거네요 스킬 상점 돌아가면 상점이 있어 기지로 돌아가 체력을 회복하고 능력을 강화하고 추가 능력을 부여하는 아이템을 구매하세요 각 가디언 옆에는 가디언이 파괴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점도 있대 이런 거 위치를 봐야 되겠네 와 아이템 많다 롤처럼 이거 근데 이것도 나중에 빌드 이런 거 나오겠네 이거는 이제 빌드 연구가 필요하겠다 확실히 이런 건 캐릭터마다 빌드 연구가 필요하네 슬라이드 슬라이드 오 좋아 이런 거 좋아 이중 점프 두 번 더블 점프 시프트가 구르기 대시 움직이는 상태에서 공중 대시 공중 대시 점프 점프 시프트 대시 점프 점프 후 적절한 타이밍의 대시 야 이거 스태미나가 필요하다고? 이건 좀 어려울지도 방어 방어 F를 눌러 적의 근거리 공격을 방어하세요 오 약간 페릭 느낌인가 이런 거? 공격하려고 그러면 F를 누르는 거 같은데 근거리 공격 근데 근거리 공격 모션을 잘 인지를 못하면은 쓸모가 없을지도 이건 직접 해보는 것 같은데 새 플레이 이게 추천하는 게 이거구나 다이나모 레이스 오 이거 하는 거 봤는데 이거 이거 하시는 분 본 적 있어 맥기니스 오 약간 자리아 같다 비밥 빈딕타 세븐 아 얘가 그 세븐이군요 라이트볼 바지지지지 막 이렇게 설명이 다 있네 약간 화면을 많이 가리는 건 좋지 않아 보이니 여기 근데 맵이 어딨는지 모르니까 아직 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C식이 있는 거? 상위 랭커 플레이도 볼 수 있고 빌드도 가져올 수 있게 돼 있다고? 와 좋은데? 에이브럼스 잠깐만 어 약간 그 피의 거짓에 몬스터 닮았다 피의 거짓에 경관 몬스터 닮았어 똑같이 생겼는데 인페르누스 켈빈 패러독스 야 이거 이 친구 캐릭터는 좀 마음에 들게 생겼다 어려워 보이긴 하지 뭐 보통 이런 애들이 어려운 약간 방벽이네 전기 방벽인가 차징해서 쏘는 거네 어 경지기인가 야 이건 위치 바꾸는 거다 궁극기가 기절시키고 위치 바꾸는 건가 헤이즈 캐릭터는 각자 개성 있게 잘 만들었네 수면 이거 이제 은신이네 실명 느낌인가 눈에서 막 보고 나가는데 바지 지지직 어 리퍼궁이다 리퍼궁 이거 리퍼궁이다 이거 리퍼궁 국기네 일단 추천받은 친구부터 해보도록 하죠 세븐 일단 전기 볼 던지는 거 같고 뭐지 이건? 딜레이 약간 시간 지나면은 시간 지나면은 약간 경직 주는 느낌인데 어 바닥에 묶어 놓는 거구나 어 이거는 스태틱 느낌이네 궁극기가 뭐야 번개 와 씨 뭐 여웅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아? 히어로 중에 그 엑스맨에 이런 애 나오지 않던가 약간 그런 느낌이네 느낌이 느낌이 이 친구가 약간 광범위 딜인 거 같은데 CC는 아닌 거 같은데 이건 CC는 아닌 거 같아 CC는 아닌 거 같아 CC는 아닌 거 같아 이거랑 이거 뭐 써보면 알겠지 뭐 일단은 뭐 아무거나 써보죠 네 추천받은 걸로 해볼게요 하다보면 이제 대충 느낌 알 거 기 때문에 저 게임 짬밥 있지 않습니까 게임 짬밥이 있는지라 점프 소리가 좀 큰 거 같죠 오 싸운다 싸운다 오 저렇게 저렇게 미니언 아니 미니언 개 귀여워 미니언들 뛰쳐나가는 거 너무 귀엽다 이게 우리 팀 총알 말고 대장전 배시 이 옆에 있는 게 체력인가? 뭐야? 뭐 힐을 주는 거야? 뭐야? 야 파직 파직 아야야야야야 잠깐만 어떻게 쓰는 거지? 알트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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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 뭐 어떻게 쓰는 거지? 잠금해질 아 이렇게 이렇게 1번은 이렇게 아 근데 총 마음에 안 드네 다다당 다다당 쓰는 느낌이라 아아 근거리 아 아파 아 얜 근거리 공격 뭐였더라 아 이렇게 때리는 거고 힐 줘 힐 힐 힐 힐 힐 줘 힐 너 힐 주는 앱 맞지? 이렇게인가? 2번은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좀 어렵다 모르겠다 잠깐만 2번은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약간 표적으로 쓰는 건가? 모르겠으니까 여기서 써보자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어 근데 소리 왜 이렇게 크니? 1번 이거 어 이게 4번 아아아아 오오오오오 어 근데 이거 쓰는 동안 어느 누구도 안 지켜주면 난 그냥 공중에서 죽는 거네 샵 이렇게 쏘는 거라 이거지 혀! 이렇게 이게 그거잖아 이걸 몬스터랑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랑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우씨 아 자꾸 딴 거 쓰네 Q를 눌러 아야야야 쟤한테는 뭐 쓰는 건가? 아아! 아 힐 줘 힐 줘! 힐 줘! 힐 줘 힐 줘 야 깃발맨 힐 줘 힐 줘 힐 주세요 힐 주세요 일단 몬스터 힐 줘 아아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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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다 죽었네?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아 14 잠깐만 잠깐만 나 포인트가 너무 많잖아 잠깐만 포인트가 너무 많아 여기가 힐 되는 곳이구만 영혼이 910 포인트가 14 뭘 위주로 올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다 올려봐 상점 아 이런식으로 나오는군요 무기 고속탄창 기본탄창 데미지 올라가는 것 같고 빠른 총탄 이게 막 영어도 돼있고 한글로도 돼있고 여기저기네 이건 돈이 더 많아야되네 비싸다 이게 기본적인 빌드인 것 같은데 중반에 중반엔 이게 좋고 후반엔 이게 좋다 그런 말인 것 같네 하이퍼라인이 어디있어? 아 이거구만 facebook 오 50% 이렇게 멀리서는 안되나보네 누구누구누 π 이러면 위에서 잘 봐야 되겠다 애들이 천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식이면 머리가 어느정도지 돈도 모아야 되고 어렵다 일단 상점, 아 영웅훈련 5,000원 5,000원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 위주로 사볼까요 마법, 생명, 무기 분쇄 총탄 방탄국이 뭘까 영웅을 방어한다 도녀꾼 아 약간 이런식이야 오 근데 막상 전장에 나가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점프하는거 오오 이렇게 위에도 올라갈 수 있고 야 이거 맵 전체를 다 봐야 돼 이거 위에서 쏘는 놈까지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잖아 움직이는 놈 쏘라고 되어있는건가 어 근데 이거 이거 소리 너무 너무 커 약간 아까 그 주황색 이거 쓰면 바디지 바디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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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어 이거 이제 나가면 되는건가요? 전선훈련 전선훈련 다른애로 해볼까 다이나모 전선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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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스나네 스나 뭐야 궁극기가 데미지 센 거 한방이야? 잘 써야겠다 얘는 에어본이고 티몬이랑 같이 이동하는 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심해트라야? 힐 해준다 내 주변에 있으면 힐 해준다 궁극기 끌어모으네 얘 약간 서포터형 느낌이 나긴 하네 3명의 매칭이 된다고요? 이거 해볼까? 아니 나 얘 해볼래요 얘 게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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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같이 하는 거구나 아잇 딴 거 할걸? 아 딴 거 할걸 이리 와요 오시네 보호라 아 3,2,1 출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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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싸우지는 않고 영혼만 보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우리 팀이잖아 어떻게 나는거야 이거 이거 막 점프하면서 쏘고 그래야 되겠네 그냥 안써도 먹어지긴 하네 빨리 먹을 뿐인건가 아 우리 팀이잖아 왜 나는 오랫동안 날개가 안되지 몸으로 늘러야되네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우매하는 아이템 상점으로 가야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돌아가는 법을 기지 진화 상점으로 잠깐만 어떻게 가야 되지? 상점이 맵의 상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상점이 어딘데? 뒤에? 어 이거 뭐지? 어 뭐야 어 여기 있으니까 영혼이 나오는 건가? 오 나 상점 가야 되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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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지? 이렇게 나는 거구만 야 이거 누르기 어렵다 아예 하나 잡았다 색 있는 전기줄 잠깐만 얘는 아 됐다 아 이렇게 3개 있어야지 탈 수 있구나 어디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아 이렇게 일단은 사라는 대로 사야지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봐야 되겠는데 이걸로 올릴까? 아이고 뭔가 해석이 제대로 된 게 많지가 않아서 이거 막 교체되는 거구나 뒤로 갈수록 적군 가디언 처치 결국에는 이제 저기 있는 거 다 부숴야 되니까 부스트 우와 나 세졌다 이 자식아 세졌다 오 머리 쏘면은 더 빨리 그거 됐고 내가 부신다 궁극기 한 번을 잠깐만 지금 궁극기 한 번을 총 쏘느라고 막 올리는 것도 모르고 막 싸웠네 아 아 해보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테스트 테스트 아 이거 해보면 알 것 같아 최소 3명의 영웅을 선택하세요 아 라인 근처에 상점이 다 있어요 맵을 외우는 것도 어렵네 이 녀석 해보고 싶고 어디있어 그나마 얘가 세긴 쉽다니까 얘 넣어놓고 얘는 아직 써보지도 못했는데 일단 해봤던 거 넣어볼까 해볼까 매치가 2942기나 있어 와 지금 총 열 여섯 명 여섯 명 열두 명이 싸우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열두 명이 와 2900판 지금 2900 게임이 돌아가는 거야? 다 우리 팀인 거잖아 안녕 얘들아 인사는 이렇게 내 목소리 들리는 거 아니겠지? 내 목소리 들리는 거 아니겠지? 안 들리는 거겠지? 눌러서 말하게 돼 있으니까 채팅도 조용한 거 보니까 목소리는 안 들리나 봄 야마 도시 이 캐릭터 이름인가? 오 그런 거 같네 우와 뭐야 저런 애도 있어? 그래 내가 좀 신기해 보이는 느낌 패러독스? 왜 게임을 시작을 안 해? 뭐야 언제 시작해? 갇힌 거야? 아 이게 핑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상대가 아직 안 들어왔구나 팀 마이크 끄기 이런 거 안 되나? 오 가자 어 먼저 가면 안 되고 미니언이랑 같이 가 오 아어우 여기도 상점 있구나 저 녀석 뭐하는 애야? 안녕 어 뭐야 우리팀 죽은건가? 저 녀석 가까이는 못오고 저 녀석 거기서 나와 어 잠깐만 저거 잡아 그렇지 잡았다 잡았나? 아니네 잡았나? 잡는다 잡는다 저것 봐라 저구방 가는거 봐 나이스 아직 안되네 저 어딜 도망가나? 어 기절 아 뭐야 들어갔어 아 돈? 아직 아직 잠깐만요 아직 안 나한테 도망가가 저 또 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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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우 야 이거 스킬을 아니 저거 뭐냐 아 거리가 안되네 거리가 안돼서 안써주는거구나 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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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 에잇 피 없어 피 없어 일단 오지말라 해놓고 지키긴 지켜야되는데 뭔지 모르니까 일단 막 사 일단 사 나이스 어 이 친구 잘하네 오우 내가 죽겠어 오우 나 피 좀 채우고 하 피 좀 피 좀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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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반성요!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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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읍수 영원 흡수 아우! 아우시잇! 아우시잇! 다쳐 막고 있었어 안주었으면 된거 아닙니까 안죽었으면 된거야 아 왜왜왜 잘하고 있어 나 지금 아 나 죽는다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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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후후 아 흡수 흡수 일단 이거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지 이거 잠깐만 어떻게 피를 어떻게 채우냐 이거 막 쟤네들 막 저기 들어갔다 오던데 저 친구 혼자 있으면 위험한데 잠깐만 일단 입구를 막아야돼 안 죽어 어 아 나 죽어 으이씨 으이씨 이잉 으아앜 하하 야 드디어 죽었네 우리팀이 잘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나 그냥 안돼 큰일났다 우리팀 잘 밀고 있는거 같네 적군 워커까지 때리고 있는거 보면 아아 어디야 아까 거기로 가야지 부셔졌나? 아직 이안까지 안들어온거 보면 부셔졌나? 살아있나? 아직 이안까지 안들어온거 보면 가디언은 없어졌네 여기 도와줄사람 없니 저기 아직 가디언 조금 남아있는거? 여긴 내가 부셨다 아니 저기 블루에 다 모여있는데? 돈 모아서 하나만 더 모아서 그거 하자 너무 깊은데 나 혼자 왜 다 블루에 가있지? 이런 블루로 가야되나? 아니면 나 혼자 여기 뚫고 가도 되는건가? 이거 이거 어쨌든 부시고 넥서스 부시면 되는게임 아뇨 아무도 여길 막을생각이 없다면? 아우 아우 씨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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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꿀 좀 빨아보겠다고 열심히 때리고 있었는데 몰래 꿀 빨려고 그랬는데 총탄 피해 대미지 좀 억울까요? 방탄고 아니 일단 이렇게 가보자 애들아 옐로우 옐로우 얘들아 도와줄래? 죽었니? 도망갔니? 도망간다 지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돼 우리 팀 그 한꺼번에 다 거기 모여있으면 돼 누가 지켜주나 누가 지켜주나 4개 다 4개 다 부셔야 되는 건가요? 소원 근데 다 같이 모여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아직 아무도 안 왔거든 아직 몰래 숨어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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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등치, 이 녀석, 잠깐만 도와주세요! 역시 우리 팀 왔다, 나이스 나이스 지원 좋았다 정말 좋아요, 한명 와서 다행이다 기압 아니면 피하기 힘들다고 없어 없어, 가버렸어, 어딨어 죽어라, 이 자식들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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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까지 들어왔어 거의 다 왔어 기절 기절 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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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스태틱을 받아라 스태틱을 받아라, 안돼 잠에 잠에 살려줘 몇 명이야 잠깐만 세 명인데? 이거 진짜 어렵긴 하다 정신이 좀 사납긴 하네 정신 사나운데 이거 재밌다 그래도 노란색 일단 전체적으로 다 밀었네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한 명이 맞고 있고 여기 노란색 밀고 오고 이 예엣스 어, 이게 뭐지? 지정된 능력을 끌어다 쓰세요 이게 뭐야 아, 일단 총탄 좋은 걸로 바꿔봐 뭔지 모르지만 일단 노란색 방어는 내가 해야 되겠구만 이게 뭐지 라인을 밀어야 되는거다 난 지금 탑의 역할을 하고 있는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이게 뭐지 지금 탑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어 몬스터! 아까 말했던 몬스터가 이거구나? 중간 몬스터인가 뭔가 했던데 잘한다 잘한다 뒤쳐지면 안돼 얘들아!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 운다 이제 애들 올거야 다 어디갔어? 쟤네 다 죽었네? 오케이 얘들아 여기가 가깝단다? 너네 집이 터져요 넥서스 터져요 선생님들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가요 도망을 못간다 도망을 그래도 내가 라인 제일 많이 밀었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애들이 사이드 라인을 잘 안봐서 그나마 다행이네 노란색이랑 보라색이 여기까지 밀려있네 우리 팀이 잘하네 우리 팀이 잘하네 상대팀 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챔프들 골랐나? 신기하다 다행 에그 좋다 첫번째꺼 좋네 조건부 강화된 영혼 다가 이거 한번 해볼까 어 탄약이다 어 아구 놓고 야야야야야 뭐야 뭐야 적군 성지 아 적군 성지 들어갔다 들어갔다 애들 지금 넥서스 앞에서 싸운다 죽어버렸네 죽어버렸네 아 이따 도망가 이따 여기서 대기하자 어 우리 팀 있다 잠깐만 스테미나 부족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스테미나 부족 아 꿀어당겼어 오마이갓 하나 잡았다 야 우리 팀 구하려고 왔더니만 그새 죽어버렸네 그새 죽어버렸어 이게 더 빨리 쏘는건가 뭘까? 제트 제트 이건 뭘까 약간 필살기 느낌인가 뭔가 돈이 뭔가 돈이 나중에 더 많으면은 좀 교체를 해야되겠는데 어 리플레이 같은거 필요없어 약간 여기에 누가 나에게 얼만큼 데미지를 입혔는지 나오거든요 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뿌셔져서 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뿌셔져서 어디갔어 아까 한 명 있었는데 도망갔나? 진짜 라인 밀기는 정말 꾸준히 해야된다 맨 오른쪽 슬롯에는 색상관없이 맨 오른쪽 슬롯에는 색상관없이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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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 합류 간다 간다 자 저거 저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 죽어라 다 죽어라 개꿀이요 이야 잠깐만 야 이거 궁극기가 미쳤는데 아이아이아 아이아이 어이아이 자 이 거고신다. 이 거고신다. 기절 걸려라 이 자식아. 이리 왔어. 일번어로 뭐라고 하네? 이리 왔어. 이리 왔어. 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되나면 되나? 총알 총알 갈고. 뭐 어디야? 뭐 어디야? 이제 어딘지 모르겠어. 힐 힐 힛. 이 포탑은 뭐지? 나이스. 나이스. 짜릿짜릿하구만. 이겼다. 이 게임 좀 정신없는데 재밌네. 뭐야 뭐야. 21000. 많이 때렸다 그래도. 타옥 부시기에 진심이네. 영혼 합계. 이 사람 돈 많이 먹었다. 그레이 탈론? 활 쏘는 애 아니야? 이 친구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려운 애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템 공부는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 뭔가 확실하게 확 세지는 느낌을 받고 싶었는데 얘는 뭘까? 잠깐만. 카드 트리. 그냥 한 방 때리는 건가? 약간 손브라처럼 이동하는 거고. 버프. 부스트. 버프 주는 것 같고. 공중으로 뛰어놓은 거네. 공중으로 뛰어놓은 거네. 얘는 이렇게 막 주먹질을 하면서 다니던데 얘는. 헤이즈. 재욱이. 이게 은신인가? 이게 아까 전기빠지지기고. 이게 리퍼공처럼 쓰는 거. 아. 뭔가 그럴싸한 녀석 해보고 싶은데. 점프. 얘는 붙어서 싸우는 애네. 스킬이. 이거 쎈가?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에임 좋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에임 좋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에임 좋아야 될 것 같은. 이건 속박 같고. 그리고. 새가. 새를 날려. 터지는 거네. 한번 해볼까? 이렇게 세 개 해볼까? 이렇게 세 개 해볼까? 재밌네요. 30분? 30분 정도 했나요? 어. 30분이나 했어? 30분이나 했어? 그렇게 빨리 지나갔단 말이야? 어. 바로 나오네. 헤이즈. 세븐 저쪽에 있네. 다이나모씨. 다이나모씨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약간. 그. 적을. 식별을. 할 가늠이 없네. 이게 약간. 너무 정신이 없어. 게임이. 재미있네. 원래. 싸움도. 막 싸우면 재밌어요. 네. 따로 패치를 받지 않고 일단 하는건데. 다음에 패치 한번 받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재밌다 이거. 일단 정신이 없는건 맞는데. 재밌네. 또 노란색 나있냐? 아. 일단 싸이드는 한 명씩인가 보다. 나 왜 자꾸 혼자 배치되는건데. 어. 자. 이거 약간 사골이 계산네요. 어딨어? 숨어있는거 보소 야 이거 어렵다잉 다와! 대신에 데미지는 좀 센거 같다 쏘는거 어려운 대신에 쟤 숨어서 안나오네 잠깐만 아 이런건 총이 유리하지 아 잠깐만 내가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아 에임이 안좋으면 쓸 수가 없어 아 야 이거 이거 에임이 안좋으면 못쓰네 아니 싸우기 개 힘든데 이거 나 이거 노란 라인 도와달라고 해야되겠는데 내가 다른 라인 가야되겠다 버리면 안되는데 버리면 안되는데 웬만하면 안 버리고 싶지만 싸울 수가 없다 아 아 이거 에임 안좋으면 힘들어 아 이거 에임 안좋으면 너무 어렵다 아니 이거를 어떻게 초보한테 추천할 수가 있어 데미지인가 기계만 살까 야 이거 어려운데 아 나 여기 못가겠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자신이 없는데 여기 아 더 가야되잖아 야 이거 좀 맞춰봐 아 도와주지 않을래 우리 이거 지게 생겼어 지금 나 때문에 야 맞지를 않는데 아 아 바로 날라가네 야 야 야 총이랑 싸우면 내가 진다고 아 아니 노란색 좀 와줘 얘들아 파란색이 파란색도 커버 안되고 노란색도 커버가 안돼 지금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야 얜 얜 너무 어렵네요 다른 애가 갔다 난 요쪽에 와있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얘네들을 맞춰도 데미지가 올라가는구나 이거 얘네들을 맞춰도 아 아 오 오케이 일단 밀었다 오 어 얘네들 얘네들도 중간에 잡아야지 어이씨 아픈데 생각보다? 안되면 이런거라도 아아! 도망가게 해줘! 도망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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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고 얘들아 난 싸우기도 힘들단 말이지 태어나야지 울릴 수 있나? 궁극기는 안되는데 우리팀 전체적으로 밀리네 진짜 어렵네 이 친구 괜히 했네 활 쏘는 거 재밌어 보여서 했는데 한조 하는 느낌이구만 한조도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죠 죽어라 그리고 진짜 이게 사거리에 따라 데미지가 다르다 했잖아요 아군 워커 어디? 어디야? 얘들아 노란색 얘들아 노란색 노란색 아무도 안 봐 얘들아 노란색 노란색이 위험한데 이거 맞아? 노란색 아무도 안 보는데 일단 하나씩 돌려봐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둘이 있는 게 나은 것 같으니까 아 아 아 아 여긴 뭐지? 오 이런 데 들어올 수 있구나 오 나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했나봐 데미지는 좀 들어가네 아 기저 아 이거 뭐야 홍고기! 홍고기! 아! 아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약간 차징해서 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퀵퀵퀵 쏟아보니까 아 이건 질 것 같다 어 여기 전투가 상당한데요 오 치명타 이거 궁극기가 뭐지 근데 어 다 보이는 곳에서! 다 보이는 곳에서! 다 보이는 곳에서 궁극기 쓰기 뭐야 잡았어? 이 밑에도 있던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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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 이게 뭐야 기절한건가 뭐지 맞추고 맞추고 있는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네 아 뭐야 아 뒤에 있어 야 뒤에 있다 야 뒤에 다 보이는 곳에서 궁극기 쓰는게 제일 웃기네 내가 봐도 나 궁씁니다 하는 느낌 장거리 돈이 안보인데 돈이 안보여 너무 못해가지고 다 죽었다 아 아 아 뭐야 이거 벽에 부딪쳐도 터지는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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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한 대도 못 맞추고 있는데 맞아 이거? 야 이거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야 한 대를 못 맞추는데 어떡하지 야 야 너무 어렵네요 우리팀이 전체적으로 데미지를 너무 못 넣었네 이거 막 13,000 15,000 넣을 때 우리팀 제일 높은게 7,000이니까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가 보이죠 역시 어 한조나 이런거 괜히 고르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긴 맞았나? 맞은거 같은데? 빨갛게 때면 되나? 어 모르겠다 야 이거 어떻게 맞춰야되나? 야 야 이거 탈주해서 할 말이 없다 아! 어딨어! 야 애들 다 어디갔어 아까 여기 많았잖아 어지럽군 돈이 없어 돈이 거지야 거지 끝난 건가? 아직 안 끝났어? 오 막 움직인다 아! 아니네? 아! 터진다! 끝났다 끝났다 오 야 이거 어디까지 야 이거 숨기 드럽게 어렵네 이거 날아가는 것까지 생각해서 써야 되니까 딜 꼴등 야 이거 어렵다 이거는 에임 안 좋으신 분들은 안 하는 게 좋겠네 총 쏘는 캐릭터가 그나마 제일 낫네 이게 활은 좀 어렵다 많이 어렵다 아 그러네 17분 50초 18분 했네 18분 방금 그거였어 약간 다 보이는 궁 이거 저번에 엘들링에서 어 죽는다 이거랑 똑같은 거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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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어 그래도 꼴등은 아니네요 그러게 아 안되겠어 이 친구는 어려워서 안되겠어 쯧 얘는 뭐야 폭탄인가? 약간 폭탄 던지는 것 같고 이거 불... 화염 데미지 입히는 거네 길 화염 데미지 아 좀 뭔가 이게 뭐야 이렇게 쏘는 거야? 아... 야 이건 좀 약간 약간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푸조푸조푸 막 이걸로 쏘는데? 빵빵빵 아 근데 아무거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우선으로 정하는 거 그냥 랜덤으로 뽑히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이것저것 해봐야지 궁극기는 뭐지? 내가 붙어야되는 거네 이것도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얘는 독극물이네 어 약간 그거 같다 그... 그... 그 뭐지? 신비한 동물사전에 주인공 누구더라? 약간 그... 그 친구 가방 들고 다니네 아 조금 멀리서 멀리서 쏘는 애 또 없나? 얘는 이동하는 거였지? 얘도 좀 하는 것 같은데 포탑 포탑 세우기 이건 우리팀 힐 해주기 방벽 세우기 아 얘구나 방벽을 세우는 애가 아 이거는 미사일 떨어뜨리는 거? 아 의외로 힐 주는 애들이 얘는 피흡이네 흡혈기인가? 약간 피를 흡... 피흡하는 느낌이네 터지는 거 체력 흡수하는 거 이건 뭐지? 뭘까요 이거? 뭔가 표식 남기는 건가? 블라디미르 같은 느낌이네 일단 이 세 개를 해보자 저 로봇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오 근데 게임은 진짜 금방 잡힌다 가운데로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물론 위치 지정해주는 대로 해보긴 하겠지만 오! 아 이거 로보트네 얘 뭐였더라 이거? 들어오면 보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였더라 이게 공격이고 뭐가 힐이지? 세 번째가 힐이고 내... 공격이 뭐였더라? 주두두두두 얘 이렇게 쏘는 건가? 한 명 안 들어왔다 했다 조합도 중요하겠네요 이거 캐릭터 많아서 좋네 보... 파란색이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아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붙여서 싸워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쩍 아아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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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h 에이 이거 바라시 아우 야야야야야야야 아 붙어서 쓰는 거구나 야 이거 어렵네 얘도 하나는 붙어졌어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붙어졌어야 되나 보다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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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위에 있잖아 하늘을 날아다니네 세븐이 제일 쉽네 야 전체적으로 지금 블루가 블루가 허약한데 큰일났네 안 돼 안 돼 아야야야 뭐지 이게 이거 못 부시나 아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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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아다니는 예예 붙어서 싸우기 어렵다 살 수 있을 만큼 사는게 왜 이거 안 올라가지 일단 쓸 수 있을 만큼 쓰는게 맞는건가 일단 우리 둘이가 데미지 꼴등인데 이거 미치겠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 으 아 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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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 좀! 에임이 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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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녀석이 잘하네 하필 배치 받은 녀석이 좀 치는 녀석이네 내 앞에 있는 녀석이 좀 못하는 녀석이어야 되는데 내 터뜨리만 파워즈 가디언 한테 맞았어 가디언 한테 맞았어 이 친구 근데 쏘는 맛이 없다 쏘는 맛이 부족하네 우리팀 지겠는데 느낌이 안 돼 끌어당겨도 거의 붙이네 여기 자리를 좀 바꿔야 되겠다 위치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카운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힐을 못 해주겠는데 온다 온다 저 녀석 좀 잡아봐 저 녀석이 너무 잘해 저 녀석 저 녀석 좀 어떻게 해봐 어디갔어 도망갔어 궁극기를 써버리네 궁극기를 써버리네 이 녀석이 눈앞에 있는데 근거리 근접이네 야 근데 난 이거 또 딜 꼴등하네 저 스나이퍼가 잘하는 거 같아 우리가 못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 스나이퍼가 잘하는 거 같은데 어후 옆구리 난 미니언만 좀 처리해볼까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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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저긴 무사 간다 무사 칼등 무사 어 이거 그 가운데에 걔 나오는 소린가 보다 궁극기가 뭐였지 궁극기가 뭐였지 애들아 가자 나 혼자 가게 생겼네 잠깐만 잘못 눌렀어 같이 갈라 했는데 혼자 들어갔네 혼자 들어갔네 머쓱 같이 이동하기 눌러야 되는데 혼자 그냥 갖다 박아버렸네 어 노란색이 잠깐만 이거 무슨 일이야 여기 아 이거 뭐 폭발하는게 아니라 아 이거 뭐 폭발하는게 아니라 잠깐만 일로 가야돼 아이고 부서져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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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춰봐 좀 근데 진짜 아 쟤 수나라서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진짜 좀 맞춰봐 맞추기 드럽게 어렵네 와 진짜 미치겠네 올라갔을 건데 뭐 뭐야 어시스트 돈 어딘가 아 씨 저거 아까운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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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붙어야 돼요 붙어야 되니까 나도 멀리서 쏘고 싶은데 대치하고 싶은데 진짜 쟤네들 마구잡이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멀리서 쏘기엔 데미지가 약하고 얘 보니까 멀리서 쏘면 너무 데미지가 약해서 멀리서 쏘기엔 데미지가 많이 약해 궁극기를 뭐 제대로 써보질 못하겠네 이 친구 붙어서 싸워야 하는데 너무 약한 나머지 붙어서 싸울 수도 없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미니언 처리뿐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약하잖아요 이거 붙어서 진짜 진짜 붙어야돼요 완전 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또 끝까지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 싱싱한 나머지 절차는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이 친구가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아이고 잘못 울렀다 아이고 잘못 울렀다 아 지금 이 조그마한 애들 처치할 때가 아닌 죽게 생겼구만 죽어 그냥 아 야 우리 팀 한 명 나갔어 아니 근데 저 친구 그 뭐지 나랑 마주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좀 잘하네요 얘가 얘가 지금 다른 애들도 막 잡고 있어 혼자 돌아다니면서 우리 팀이 그나마 얘가 잘하는 것 같은데요 하필 만나인 붙어있는 친구가 잘하는 애가 가지고 하필 하필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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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 명이야 으아아아앜 3명이야? 3명이구만 몰라 어? 잠깐만 이게 뭐지? 이게 패치가 필요하겠네 패치 없이 하니까 모르겠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교체해봐 힐은 도저히 못하겠고 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앞에 우리 팀이 싸우고 있으니까 난 이거 너무 신경쓰여 데미지 너무 신경쓰여 나도 미니언 처리하고 싶은데 애들이 다 밀고 들어가니까 미니언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봐 저렇게 들어오는데 희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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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못 올라가나? 희하인드 희하인드 아우씨 뭐야 인양도 이렇게 못 때리는걸? 스테미나가 부족해 상대팀도 다른 라인으로는 안오고 아 끊어봐 끊어봐 아 들켰네 부위나? 상자를 부수면 된다고요? 이건 뭘까? 이거 말고 다른 친구 해봐야되겠어 확실히 근거리 어 지금 3명이나 나갔네 3명이나 나갔는데? 몰랐네 이제 알았네 더해봤자 의미가 없겠는데? 이제 매치에 나가도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뜨네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네 질거 같으니까 나가버렸어 야 너 너무 어렵다 야 음 일단 원거리는 못하겠네요 아니 근거리는 못하겠네요 이 사람은 뭐지? 빙결인가? 빙결 수류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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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샷발과 교전으로 다 해결해버려서 답이 없다고? 원래 이런 게임은 총 잘 쏘는 사람이 와 이거 찌찌찌찌 버틸만큼의 데미지가 되려나? 오 붙은 사람한테 쓰는 건가? 이상 어려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람이 많으면 좀 할만하겠는데 열렸을 때는 한동안 할지도 몰라요 재밌다 그냥 약간 생각 없이 하기는 좋은 것 같아 와우 와우 아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 이걸로 다시 해봐야 돼 이게 제일 쓸만하네 아 근데 그게 있네 생각해보니까 겹치지 않는 캐릭터들로 다 모이는구나 상대랑 나랑 겹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상점에서 빌드 불러서 그대로 할 수 있다고요? 아 이게 그건 그건 좀 하는 건 좋은데 빌드의 다양성을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 롤처럼 물론 이제 OPG로 정해진 거 하기는 하지만 우리팀 힐러는 없는 듯 화이팅 오 비밥 쟨 처음 본다 쟤 아까 그 가까이서 공격하는 개잖아 오 가운데 뭐야 나 혼자 가네 일단은 몬스터 먼저 정리를 하고 혼자 싸우는 건 좀 저는 그렇지 저의 힘이 또 상대 롤 다 하 기사 우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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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얘는 붙어서 싸우는 앤가보네 어우씨 아파 졌어 얘들아 졌어 얘들아 나 졌어 어떡해 나 졌어 어떡해 얘들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주황색이 먼저 뚫리게 생겼다 또 또 내 디머를 기억하셔야 되겠네 일단 쟤는 붙어야 되는 애니까 최대한 멀리 도망을 쳐야 되겠는데 붙으면 안 되겠네 너야 아 저 자식 잘하는데 난 저 캐릭터를 몰라 저 캐릭터를 몰라가지고 모르겠네 저 캐릭터를 모르겠어 다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네 얘들아 도와줘 모르겠어 나 저 캐릭터를 처음 봐가지고 돈을 모아서 강해져야지 안되겠다 안 오나? 난 좀 뒤에 있어야 되겠어 내가 제일 가까이 붙으면 좀 아야 지금 가까이 올 각을 보는데 싸워주지 말아야지 재미없게 안 싸워주면 난 재미없어서 다른데 갈거야 도와주면 안될까 와 공격을 못하겠어 무서워서 나 혼자에요 지금 마치 가까이 오잖아 지금 마치 가까이 오잖아 지금 뭐 포인트나 모으는 모양인데 난 미니언이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난 미니언이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1번이 제일 좋아 도와주면 야아 복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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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복수했다 이 자식 나 공격기 세다고 나 공격기 세다고 아 뭐야 뭐야 아이 미친 왜 다른 녀석이 왔잖아 다른 녀석이 와버렸잖아 5 이런 건 미리 사도 되겠지 파란색이 제일 많이 밀렸네 파란색이 제일 많이 밀렸네 파란색이 제일 많이 밀렸네 오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편안해진 느낌이다 대시를 너무 막 쓰면 안되겠네 나이스 여기 부셨다 세명은 좀 오바야 잠깐만 두명 좀 오반데 두명은 이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나쁘지 않은거 같애 이거 스태미나 스태미나 어렵다 이건 제가 지금 한글패치를 안해가지고 파란색이 금방 뚫렸는데 의외로 저 옆에가 옆길이 문젠데 어이 어이 뭐야 어 어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아 그냥 가자 여기 길이 어디야 뭐야 뭐야 길을 잃었어 여기 어디야 맨 여기까지 밀렸네 맨 여기까지 밀렸네 맛있어 에이 이리 끝나버렸다 이리 끝나버렸다 이쁘다 이리 끝나버렸다 여기 큰일 났다 여기 큰일 났다 오우 처치했다 오우 나 뒤질뻔 했네 오우 살려줘 피가 없어 살려줘 어우 깜짝이야 저 위에서도 내리는구나 아우 궁극기도 없으면서 들어갔네 궁극기도 없으면서 안에 밀고 들어갔어 바보 얘 재밌어 보이는데 비싼 총알그로 오우 뭐야 오우 아 얜 이런식으로 연달해가지고 파란색 라인을 좀 밀어야 되겠다 도매 우리 오른쪽끼리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사는 게 좋으려나? 아 잠깐만. 이번 판도 근데 느낌이 막 썩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냥 똑같이 울리는 게 맞으려나? 무슨 소리야? 저 하늘 날아다니는구나.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는? 적군 가디언. 어디 부서지고 있는데? 노란색 부서지. 어유 2명은 좀 에빤데? 야 잠깐만. 아잉 멈췄어 잠깐만. 4명이야? 3명이야? 2명이야? 야 공격기는 한 3명분인 것 같은데. 3명이네. 3명이었네요. 나한테 3명 온 거였네. 주황색은 저기까지 밀었네.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보라색 쪽으로 가가지고. 영혼을 많이 모아야 되겠는데? 잠깐만. 이거 보라색으로 가서 라인 밀고 빠지자. 아 근데 울 거 같은데? 파란색 쪽으로 애들 갈 거 같고. 인근 슬쩍? 인근 슬쩍 여기 가가지고? 오케이. 이건 또 빠지고. 일단 빠지고. 파란색으로 가야되겠다. 아니 파란색. 파란색 우짤 거야 이거. 아 타고 갈 걸 그랬나? 이런 건 안 나오네. 파란색 어떡하냐 이거. 파란색 어떡하냐 이거. 어 데미지 들어가네? 헐 대박. 어디서 빨아들이는 거지? 어 뭐지? 그건 specific. 하다. 아하. 흔한 게. 지금. 지금 저쪽도. 지금 저쪽도. 이제 이쪽도 심상치가. 이렇게. 지금 저쪽도. 지금 저쪽도 심상치가. 여기도 밀어야 돼 라인을 밀어도 밀어도 끝이 없구만 아 이거 뭐야 아이고 1번 써버렸네 아 가고 싶어요 아 상점 여기 있어 잠깐만 상점 상점이 근처에 아 여깄다 어 문 닫았어 야 잠깐만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어 뭐지 문을 닫았는데 상점에 문도 닫나요 이거 뭐야 아 가디언이 없으면 문을 닫는 건가 옆에 지켜주는 놈이 없으면 라인이 밀리면 아 그렇구나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거랑 이거랑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아 아 아 아 아 올라갔는데? 어 뭐야 아우 잡아줘 아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이게 보니까 여기에 소유한 영웅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보면 스킬을 좀 올려야 되는데 어 이런 거 보면은 다 그런 게 있네 어 잠깐만 이걸 팔 이거 돈을 모아야겠는데 슬로우 슬로우 이게 좀 이게 하위템 으아 집 털려 우리 집 털려요 내가 더 세지 내가 더 세다 이 놈아 내가 더 세다 이 놈아 도망가 라인 밀어 라인 밀어 우리도 우리도 밀어 이거 단체로 밀고 들어가 이런 거면 어? 우리도 밀고 들어가면 되지 야아 아아 쓰고 싶은데 안 써져 저기 혼자 들어갔는데?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돈 더 모아야 되겠는데? 이건 뭐 상대 아 여기다 23,000 얘네 어디서 싸우니? 집 앞인가? 이거 태어나자마자 라인을 밀어야 돼 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버그야 야 이거 버그 버그 뭐야 이거 아 이거 달이구나 우리 가디언 터진 거구나 어 이거 뭐야 어 여기 돈이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이 녀석들 뭐야 이거 와 이거 스턴도 있구나 와 야 몇 명이 이거 두 명이야? 500원짜리가 제일 좋다고? 아 약간 초반에 써야 하는 친구들 먼저 써볼까? 이거 진짜 확실히 그걸 해야 되겠네 대충 총을 이걸 내볼까? 다음에 한글 패치하고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좋아 보이는 거 대충 눌러서 쓰는데 확실히 이 챔피언이 뭔가 막 쏘는 느낌은 있네 막 쏴도 약간 누군가는 데미지를 얻는다 이게 전기도 있고 해가지고 어디로 빠졌어? 아니 라인 다른데 다 밀었네 sc 아 안 돼! 죽었다 상대는 붙어서 싸우는 애들이 많다 가까이 붙으니까 답이 없네 29분 이거 길게 가면 한 50분까지도 가겠는데 게임이 이거 3명 죽었어 이거 집 털린다 또 자? 나 처음에 이긴 거는 단순히 운이었나 보네 흐흫 처음에 이긴 건 단순히 운이었나 보다 계속 지내 이 위치를 이제서야 오 근데 부활시간까지 진짜 오래 걸리네 많이 죽을수록 오와 나 사망 11번이나 했어? 어 위치해 어? 나도 타야지 이 위치에 얘들아 가자 여기도 라인 밀어 4마리나 있어 돈 줘 돈 줘 어 이게 뭐지 어 힐이구나 중간중간 이런게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절에다가 흡수까지 당해라 이녀석 아 아 아 아 아 아 잡아줘 잡을 수 있잖아 도망갔다 도망갔어 힐 해줄래 아 잡았네 오다 오시가 없네 근데 아 액설런트 아 아 유일하게 살아남은게 지금 노란색 가죽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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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뒤통수를 치려고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아 이게 그거구나 쟤 그거구나 더치구나 뭔가 있네 또다 아 아 아 아 우리 집이 지금 한 명이 막으러 가는데? 아 하나 잡았는데 이거 놔줘 하나는 잡았는데 안녕하세요 보스 잡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 가운데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면 좀 많이 어려운데 두 명 지금 두 명 비어 있고 야 이 게임 진짜 3만 데미지는 정말 기깔나게 들어가는데 처치 6 도움 9 나쁘지 않아 나쁘진 않은 거 같네 잠깐만 일로 가야 되겠는데 아 그래 이런 거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런 거 라인을 좀 밀어놔야 돼 다섯 명 다 저기 있다 오케이 네 명 네 명 보이고 이따 빠지자 오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이거 주황색 주황색 밀고 주황색 밀고 핵뿌리아 핵뿌리아 일단 빼는 게 좋겠어 아 앗 지금 몇 명이야? 4명이나 있잖아 4명이나 있잖아 다들 궁 바깥으로 나갔어 좀 가까이서 할거야 이정도면 뒤에서 찔러도 되는데 우리 집 부서지겠는데? 이게 붙어서 싸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붙기까지가 스테미너 있잖아요 스테미너가 쉽지 않네 더 그거 할 수 있는건가? 마법 쟤도 같이 낫자 맞는지 attachment 일단 해봐 안 돼 에에에에에에에에에 comedian 나한테 3명 붙었던 것 같은데 저버렸대 그니까 첫판 운이 좋은 거였나 봐 3만 1천 열심히 했는데 아쉽네 사람이랑 싸운 거는 데미지 얼마 안 들어가긴 했네 아 우리가 사파이어구나 아 그래도 비등비등 했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 얘는 약간 안전빵으로 두는 거고 아 얘 얼마 못 쓸 것 같긴 한데 얘 한 번 해볼까 기절 확실히 범위 범위가 늘어난 이게 약간 광범위로 공격하는 친구들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근데 이거 진짜 뭐 전체적인 부분에선 싸인 퍼즐 같기도 한데 전 굉장히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 하는 느낌이에요 오 새로운 애 됐다 아 이거 까마귀 뭐였지? 어 근데 얘는 방어력이 왼쪽에 이거 방어력인가? 10% 마이너스 방어력인가? 오 쟨 뭐야? 스킨이야? 아 뭐야 쟤 처음 봐 뭐야 쟤 저런 애도 있었어? 비스쿠스? 뭐야 저런 애도 있었구나 뭐야 이상한 잠수함 잠수정이 있을 것 같은 친구인데 우주인인가 지금 매칭 되면 매칭을 굉장히 빨리하는 느낌인데 매칭이 빨리 되는 나 혼자 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 꽤 많은가 봐요 어? 한 명 걸렸다 됐다 재미지네잉 이게 약간 캐릭터 따라 분배하나? 왜 이렇게 혼자 가는 경우가 많지? 나 왜 이렇게 혼자 가는 경우가 많지? 아이고 아이고 혼자서 혼자서는 좀 그런데? 나 쏠라고 아이고 throwing stake 어 뭐야 이거 퐁 누르는 건가 어딨냐 어 잠깐만 어 총알 총알 스나여 가지고 힐 해주는 애부터 없애야 돼 어디 있어 저 자식 뭐야 근데 캐릭터 힐 해주는 애는 알아서 잘 숨는 것 같다 아 드럽게 안 맞네 뭐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쟤 피가 쟤 뭐 때문에 저렇게 피가 없니 쟤 어 우리 팀 다 죽었네 어딨어 이래 안와 아니 이 자식 봐라 가까이 오질 않네 아 아 이게 아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갔어? 도망갔어 도망갔어 이거 기절 되나? 안되나? 도망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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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도망갔어 도망갔어 쟤는 약간 근접으로 싸우는 것 같은데? 어딨어? 총알 개수가.. 확실히 아까 걔처럼 때리는 맛은 좀 부족한데 사야 되는데? 이거 지키는 놈이.. 여기를 지켜주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잠깐만 아이템 여기서 살 수 있지? 일단 이걸로 다 채워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걸로 다 채워 모를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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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으로 다 채우는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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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저게 궁극기인가? 얘랑 난 너무 평온한데? 아씨.. 궁극기를 써보고 싶은데 어디 올라갈데 없나? 어디 올라갈데 없나? 음.. 아 이거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줍을 못하겠어 어떻게 써야 되는 줄 모르겠어 얘 아 아깝다 난 좀 더 피웁니다 줌을 두 번 눌러야 되나? 아닌데? 칼근, Impala, Orange Guardian has been defeated 이제 좀 도망갈 수 있게 약간 사이드에서 나이스 잠깐만 멀리서 쏴야 돼 이건 멀리서 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장애물이 너무 많은데? 올라갈 데 없나? 아 여깄다 날아가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 네 쟤나 나나 실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실력은 좀 비슷한 것 같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도 저기 먼저 밀려서 맞추기 어렵다 얘도 에임이 좋아야 되네요 2,200원? 쟤도 처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친구 쟤도 처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친구 남난다 어 맞네 아 맞네 맞네 이 친구 그 그 남난다 물..방울 쏘는 애네 집에 한 번 갔다 갈 걸 그랬나? 세번째 세번째를 바꿔? 세번째..아니 잠깐만 세번째 이거를 세번째에 쓰는게 아니라 아아 아 이제서야 이제서야 이해를 했네 어?근데 우리팀..내가 못해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못해도 잘하고 있는데? 어렵다..진득하게 보기가 어렵네 중간에.. 아이고 어..무기 뭐지? 아..무기.. 아..무기.. 안 보이는데 적군 워커 올라가자 어 뭐야 어 여기 뭐지? 뭐하는데 아 아이씨 아파 아 이게 안되네 아우 이게 뭐야 얘는 또 뭐야 이 녀석은 또 뭐지? 슬롯 머신 같은 건 치는 대로 돈을 준다고요? 아 얘 어렵다 얘도 확실히 어렵네 난 그 친구 말고 이렇게 막 총 마구잡이로 쏠 수 있는 애 다른 애 없나? 어?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건가? 아군 가디언이 공격받고 있는데? 어디지? 어디지? 보라색으로 가자 오 오 나 그 챔피언 해봐야되겠어 그 저기 그거 아 뭐야 누가 뿌신거구나 아니야 어 뭐 굉장한 일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한 일 일어나고 있는데 어 아 영어 워커를 잃어버렸어 예에에에에 내꺼 너나 먹자 저어기 노란색으로다가 돈 좀 모으러 가볼까? 난 너무 못쌌는데 누가 죽었어 이쪽 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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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자 라인 미는거는 빠른 편인데 번개도 나쁘지 않은데 번개도 나쁘지 않은데 우린 우린 멈추지 않는다 어디야 오 오 저 토를 뭐야 저거 아 내가 쏘는 모습이 저런거구나 영혼 뭐야 애들을 만날 수가 없는데 다 어디갔어? 애들 다 어디있어? 약간 존버를 해야되겠는데 존버를 해야되겠는데 아 뭐야 이러면 또 안되는거구나 실명이오 죽어라 죽어라 아니 이거 스나라고 해도 아우씨 뭐야 저 친구 좀 아우 깜짝 놀래라 방금 무슨일이 일어난거지? 방금 끔살당했어 내 피가 어느정돈지 보지도 못하고 이 다음에 이거 해볼까? 이거 포탑도 괜찮을거 같아 이거 포탑도 괜찮을거 같아 그런거 같아요 이게 종국기 제외하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 나도 이쪽으로 타고 가야지 어 돈 쓰고 와야되는데 오마이갓 잠깐만 에이 젠장 돈을 안쓰고 왔네 돈 쓰고 와야돼 돈 쓰고 와야돼 돈 쓰고 와야돼 일단 빼 나 돈 쓰고 와야돼 아이템 사는걸 잊어버렸어 부자다 부자 럭키샷 일단 기본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됐다 야 나무지가 잘하네 아야 아 내 체력 오 나이스 오 오 이 맛이지 이 맛 어 이 범인은 뭐지? 어 우리 팀인가? 뭐야 이거 이 범인은 뭐지? 못 들어가겠어 어 우리 팀이구나 이 범인은 뭐지? 이 범인은 뭐지! 나 스캔을ense 그렇지 아오 아오 여기 우리 우리 그 녀석이 없잖아 아 뭐 돌아가지 못해? 잠깐 내 위치가 어디냐 집 집 집 일단 집으로 내가 감 내가 감 내가 감 내가 죽여 내가 죽여 우린 우리 우리 같이 밉시다 온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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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kinda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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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서 자꾸 이렇게 죽는 소리가 나 어디야 어우 장전이 너무 느려 애들 있는 곳으로 또 가야 돼 야 잠깐만 잠깐만 집 집 집 집 집 제가 빨간색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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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 보라색 아우 아퍼 c 아야야야 아 데미진 들어갔는데 오 돈 너무 많아 돈이 또 너무 많아 돈이 생각보다 금방 쌓이네요 야 이거 아이템 사러 가는 거 되게 귀찮다 이거 아이템 사는 거 진짜 귀찮다 어 그래도 애들이 본진 앞에서 정말 열심히 정말 본진 앞에서 열심히 가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법 3 본진 어디 올라가서 쏠 만한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피 얼마 없네 아아아아 야 잠깐만 이 독 독뿌리는 애 뭐야 미치겠네 쟤는 붙으면 싸울 수가 없어 무서운 녀석이네 쟤 뭐야 다음판에 해봐야 되겠어 저 독이 무서워서 이거 바닥에 아 근데 이거 궁극기가 쏘는 맛은 있는데 순식간에 확 좁아져서 주변이 안 보인다 업그레이드 아 이거 Z랑 X는 뭐지 아 제꺼구나 내꺼인 줄 알았다 확실히 아 그래도 상대팀 나보다 낮은 애들이 3명이나 있어 이러면 이러면 만족해도 되는거지 이게 저렇게 소수의 인원이 앞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우 깜짝아 어우씨 놀래요 무기 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뚫지 못하고 있는거면 어? 어 야 잠깐만 주황색을 미뤄? 나가면 나가면 3을 쓸... 3 써줬나? 이 근처에 있다 어 어 뭐야? 어... 어시스트 맞긴 맞았어? 어어 어어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졌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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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뒤에 있었잖아 뒤에 있었잖아 아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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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분 으흐 어허 진짜 무섭겠다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하하 어두운 곳에 한 3명 이상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공격당하네 야 야 얼음도 나빠 보이진 않네 확실히 어 체력이 뭐가 이렇게 크냐 뭘 올렸길래 체력이 이만큼이야 저 친구 약간 단단한 스타일인가 어 나도 껴줘어 나도 나도 껴줘어 나도 껴줘어 나도 껴줘어 나도 껴줘어 나도 껴줘어 이렇게 안되나? 이렇게 안되나? 아 아 쓰고싶었는데 이 앞에까지 와서 와 버스 탔다 버스 타쓰 버스 저 안에서 궁극기 쓰니까 미쳤네 아 근데 저 세븐이 궁극기가 장난아니야 범위가 엄청 넓어 두 명 중 두 명 중 그 긴 시간 동안 난 두 명을 죽인 거야? 음 안되겠군 일단 이 친구 해봐야되겠어 좀 창피하네요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두 명을 비스쿠스 비스쿠스? 이거 하고 해봐야되겠다 안녕 어 뭐야 아니 뭐야 즐겨찾기를 해놨는데도 얘가 나오네 포탑에다가 힐에다가 방벽 세우기 그 다음에 이렇게 메테오처럼 오씨 개빨라 얼음맨 하고싶었는데 까비 얘는 근데 저 뭐지 화염 데미지가 25%인거가? 야 또 또 나 혼자야 쉽지 않네 또 나 혼자야 오 오 점점 빨라지는 어휴 따발총 앞에서는 못 이기지 힐조 힐 힐조 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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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힐조 힐 아 이게 그거 같다 그 총이 이렇게 그냥 다다다 하는게 아니라 어느 순간 아 이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가는거 그냥 연발로 이렇게 막 두두두두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네 불편한데 일단 빨리가자 일단 빨리 아 그 그 아 아 이거 힐은 나도 되는건가 좀 나가지 말아야 돼 잠깐만 잠깐만 빠른 총탄 답답해 죽겠네 세팅 세팅 총 쏘는 건가 처음에는 좀 조용한 거 같기는 하거든요 이런 거 해볼까 하지만 난 돈을 모아야 돼서 말이야 여기 들어오면 안 되죠 난 최선의 방어를 할 생각 쟤 나중에 우리 팀이 오면 잡아줄 거야 뭔가 약간 나가서 싸우는 스타일은 아닌 거 같아 얘가 바로바로 사야지 안 되겠어 안 보이는 쪽에서 왜 에임이 어디가 있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답답해 죽겠네 이거 부서지나 이거 부서지나 야 어딨어 장벽이 어렵네 장벽 범위가 되게 크다 이걸 내볼까 방벽 하다보니까 방벽 아 아 가까이 붙었으면 좋겠다 멀리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네 포탑 지키면서 싸워야 되겠는데 포탑 지키면서 싸워야 되겠는데 아우 답답해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네 멀미나 할 것 같아 다른 데는 지금 싸우고 난리 났는데 나 좀 살려주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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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해주는 녀석들을 없애야지 이거 뭐야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 뭐야 이거 궁극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그냥 완전히 디펜스만 하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디펜스만 하고 있어가지고 미치겠네 미치겠네 하이머디인거 같기도 하고 와 이 친구 재미없어 정말 친구야 재미없으면 버리고 가라 재미없으면 버리고 가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건 이렇게 쓰는 거지 우리 코이트 사이 Lemon of các Red read dark900ah 제단이 뭐지? 제단이 어디야 뭔데 이거 뭘 맞았는데 뭐지? 방금 뭐지? 아 나 정말 죄가 먹었네 도와줘 얘들아 얘들아 좀 도와줄래? 다른 라인 가고 싶은데 도와주는 애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지키는 놈 없이 그니까 여기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다 그냥 자기들 라인 밀었다고 그러는 거지 아 힐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일이 되는구나 아 재미없어 아 근데 파란색은 이미 부셔졌네 어 다른 애 왔다 다른 애가 왔는데 두 명인가? 아 초반에 쟤 많이 때려놨는데 공속이 너무 답답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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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벽 잘못했어 와! 아이씨 이게 무슨.. 이게 도대체 무슨.. 무슨 짓이냐 이거 집.. 어딨어.. 아우 답답해.. 힐 좀 하고.. 힐 좀 하고.. 힐 좀 하고.. 힐 좀 하고.. 이리 안나와? 이리 안나와? 아.. 한명 더 왔어.. 아 뒤에 한명 더 왔어.. 아이.. 아이.. 재미없어.. 두 명이야 치사하게.. 나 정말.. 혼자서 너무 외로워서.. 약간 탱코처럼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뒤에 대신 때려주는 애가 없으니까 몸팡을 해야되는데.. 아니 보니까.. 마냥.. 약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뒤에서 같이 때려주는 애가 없어.. 이게 너무.. 너무 하나의 라인으로.. 야 얘들아.. 뭐 드디어 같이 가주는 애가 있는 거야? 어 뭐야.. 으씨.. 가서 죽었는데..? 라인을 밀고 가지.. 그냥 가서 죽어버렸는데? 뭐 이러면은 다른 라인으로 갔을 거야 지금이다 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봐 이거 뭐야 아 이거부터 부셔 두두두두두두두 됐다 아 드디어 밀었네 드디어 밀었네 이게 뭐지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오 최대 체력 우기 피해 아 이런걸 먹어야 되는데 아까 그 녀석이 다 주워 먹어가지고 유틸 서포같이 보인다고 그런 애가 아닐건데 아닐건데 쓰읍 주황색? 주황색 라인 아이고 총탄 아픈걸로다가 어디로 갈까 여기에 잔뜩 왔구만 여기에 잔뜩 왔구만 여기 잔뜩 왔구만 이게 어디에 왔구나 여기에 잔뜩 왔구만 공격! 공격! 어우 미친! 진짜 뒤에서 공격을 해? 나는 지금 미니언이랑만 싸우다가 이제 겨우 합류했구만 이거 친추로 초대를 해야 돼요 초대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지금 아직 못해요 정식 출시도 아니라서 쓸만해 보이는데 쓸만해 보이는데 쓸만해 보이는데 어 아까보다는 총 타는 좀 빠른 느낌이다 어떠냐 어떠냐 일단은 일단은 데미지는 세지 않아도 힐 깔아놓고 싸워야 되겠다 어우 쟤네들 왜이렇게 세니? 뭘 뭘 그렇게 잔뜩 먹었길래 뭐가 이렇게 아프니? 누가 이렇게 아픈거니 뭐야 누구야 누가 이렇게 아픈거야 아니 아니 화살을 이렇게 맞고 죽었단 말이야? 아 아 근데 세븐 궁극기도 맞았네 글쎄요 12시 이후로 바로 화질 개선이 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일 키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애들이 라인 미는 거에는 딱히 관심이 없네 어디있어? 아 야 잠깐만 거리 야 이거 얼음 좀 치워봐 이거 얼음 좀 치워봐 아 아이고 미안하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인데 어딨어 어딨어 어 궁극기 쿨타임이 좀 짧다 얘 어 궁극기 쿨타임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니 이것만 쓰면 도망가는거 보소? 진짜 이것들 봐라 이것만 쓰면 뒤로 다 도망가네 어어어어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닌데 더 강력해야지 더 강력해야지 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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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을 좀 밀어야 되겠어 됐어 이 이상으로 나가면 위험해 보이니까 주황색으로 가야되겠다 아 근데 이게 맵 돌아다니 맵 돌아다니면서 먹는거가 은근히 어렵네요 이게 은근히 쉬운게 아니야 돌아다니다가 적을 만날 수도 있는거고 문 끊겼어 이런 미친 도망갔다 3,800원 일단 아이고 궁극기 재밌긴 하네 궁극기가 재밌긴 하네 어우 잠깐만 이거 집 찍히는 걸 내가 해야 되나? 이거 뭐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사봐 이게 포탑을 3개 설치할 수 있네 아 이번엔 저쪽이야 아아 장인복 잘못 세웠어 아아 장인복 잘못 세웠어 오케이 아이고 이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싸울라 치면 어디서 온가 옹스터들이 오고 싸울라 치면 난 짐 막는 애 밖에 안되네 어디서 와 또 어디야 얘들아 밀고 가 이정도면 됐겠지 라인 밀어넣고 여기 한번 밀어주고 여기 한번 밀어주고 어 뭐있다 이씨 아아 이거 장막에 다 막히는데 미친 이게 무슨 궁극기여 이거 장막 다 막히는데 아 이게 무슨 이 다리 때문에 미친 아 이게 무슨 미친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 다리 이 다리 뭐지 그 다리 이 다리 이 다리 이 다리 오우샤파 오우샤파 오우샤 공급기 슬라이던데 한 명을 못 죽여요 한 명을 데미지는 넣어도 어떻게 화킬이 하나도 없냐 보이세요? 처치가 1도 없어 이게 뭐야 미니언 먹는 괴물이지 이게 뭐야 집 지키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네 한 명을 못 죽여 한 명을 장피해야 하는 거겠지 장막 별로 쓸모없는 거 같다 장막에... 아니야 장막에...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아니지 나 자꾸 스킬 교체라고 생각한다 스킬 교체가 아닌데 스킬 교체가 아닌데 데미지 뭐든지 공급기에 바르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 힐 받으시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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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더 밀어볼게 더 밀어 더 밀어 아우 야 잠깐만 두 명이야? 뭐야 아까까지 나랑 같이 오던 친구 어디 갔어? 언제 도망갔어? 언제 도망갔어? 너 나랑... 너 내 옆에 있었잖아 뭐야 분명히 아까까지 내 옆에 있었는데 언제 갔어? 난 쟤가 때리... 오 애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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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팀 온다 상대팀 온다 이렇게 생겼구나 난 집을 막아야겠어 태어나는 이리와 간다 우라가 상대팀을 만들어준 바깥 안다 한 턴 더 밀어 내가 무슨 집 지키는 개도 아니고 이거 집 지키는 개도 아니고 이거 라인만 주구장창 다른 애들 틈에 껴서 싸우고 싶은데 나도 근접을 잘 못 때리겠네 이거 이제 나타날 때 됐다 이거 나타날 때 됐다 빠지자 아 반대쪽 반대쪽 옆길 옆길 어 여긴 어디지? 길이 어디지? 핫 아무것도 없네 돌아가자 애들아 나 너무 외로워 주황색 주황색 뒤쪽에서 나타나서 궁극기를 쏘야 된다면 아니 미친 이 궁극기는 뭐야 이거 아 으우씨 안돼 잠시 힐좀 아 옆구리에 나타났어 미치겠네 애들 다 어딨어? 뒤쪽에서 싸우는데? 어렵다 확실히 많이 어렵네 이것도 이것도 써봐야 되는데 이 Z랑 X 쓰는 것도 내 습관이 안 되다 보니 있는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 와 이거 데미지 뭐야? 얘는 권총인가 봐 약간 한 발 한 발 이렇게 쏘 오 오 저게 뭐지? 영혼을 담아서 뭘 쏘는데? 영혼이 공격을 하는데? 이게 외국인들을 좋아할 만하다고 느끼는 게 확실히 포나 느낌 포나 느낌 나기도 하고 포나 느낌이 많이 나 36분? 야 이 게임 한 시간도 하겠는데 요차하면 진짜 요차하면 한 시간도 하겠어 실력이 비슷비슷하며 뭐 이거 뭐지? 이 영혼은 뭐지? 같이 가자 같이 같이 가자 아 아 오 야 쟤 잘 쏜다 멀리서 궁 날아와서 그냥 궁극기를 쏴버리던데? 야 방금 개멋있었어 근데 이거 좋아하겠다 이거 약간 건너충 되게 좋아하겠는데 나 여전히 한 명을 못 죽였는데 큰일이네 28초는 도대체 이건 미니언에만 넣은 딜이라 이거 야 이거 어렵다 얘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총탄이 체력 흡수가 나오려나 아이고 다 죽었네 다 죽었네 우리팀 다 죽었네 빡세구만 게임이 가볍게 수왕색으로도 오고 주황색으로도 오고 주황색으로도 오고 와 젠장 위에 날아다니는 놈이 있었다고? 앞에만 봤는데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 이런 건 기본 체력 17, 14 아 이거 팔아도 되는구나 우와 데미지 얘 잘 쏜다 데미지 뭐야 이거? 이거 진짜 한 시간 하겠는데요? 곧 끝날 기미는 보입니다만 진짜 한 시간 하겠는데 진짜 한 시간 하겠는데 또 집 지키는 건 내 몫이야? 그래 싸움에 도움이 안 될 거면 집을 지키는 게 맞지 아예 그냥 라인을 무시하고 가버리네 근데 여기는 아 여기는 애초에 밀어가지고 더 밀 필요는 없겠다 아 아 여긴 길이 뭐 이렇게 생겼어 뭐 어디서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암버 핸드 암버 핸드 합류하는 게 좋겠어 도망갔다 이런거 주워먹어서 센가보다 이런거 파밍을 잘하는게 진짜 중요하겠네 우리팀 보면 센 친구들이 있던데 나 이러다가 끔살당하는거 아니야 최대체력 돈 주네 돈 주네 일단 이 밑은 내가 가는게 불가능하니 대충 이정도만 해놓고 합류해야지 네명이나 네명이나 나이스 항아리 옮긴거 맵에 보면 건전 아 이거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 항아리는 어디로 옮겨 이걸 일로 옮기라는건가? 아 이걸 여기로 옮기라는건가? 이게 이 표시군요 이 학생은 왜 이럴을까? 왜 이럴을까? 야 이거 우리팀이 이기겠는데요? 상대집에 그냥 들어왔는데? 야 버스... 이번판도 버스를 아주 제대로 어!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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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갈뻔했는데 와 사방팔방에서 들어오고 있었네 라임이 그래서 라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임 관리 안 되니까 이거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상대 진영을 막 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서 뭔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나다에 있는 녀석은 못 맞출 줄 아는가? 얘들아 얘들아 살려줘 아이고 안걸はない 아 그래도 많이 때린 것 같았는데 ned 포탑 싸운다 우리 포탑 싸운다 그렇지 역시 역시 본체는 포탑이야 그래서 나 이것저것 많이 썼는데 도움이 됐나 몰라 아 근데 부활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이게 뭘까 일단 능력 하나 추가 힐이 힐이 힐도 좋아보인 것 같기도 하고 데미지 데미지 와 근데 0처치 좀 심각한데 나 데미지 자체는 푸든다 는 차렷 어 아 아 아 어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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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아 어디 갔어 야 우리팀 다 죽어버렸잖아 채팅치는 거 봐 혼자인데 왜 나가는 거니 혼자인데 나간 게 아니라 난 죽고 나서 너희를 도와주려고 가는 거였단다 죽고 나니 내가 어디 있는지 보였나 본데 죽고 나니 내가 어디 있는지 보였나 본데 난 어 근데 스트리머 모드 했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내 이름 어떻게 알아 나 보여? 어 나 분명히 스트리머 모드 하지 않았어 닉네임은 어떻게 닉네임이 왜 보이지 아 가끔 풀려요 아 그래요? 아 풀리는 거였어? 어 아닌데 되고 있는데 풀린다기보단 그냥 그거 같은데 저건 ンポ scripture 벅인가? 정말로 다 이긴 거 다 이긴 거 그냥 쳤네 내가 싸울 때 그냥 합류할 걸 그랬나? 난 집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아이고 못할 수도 있지 자꾸 나를 뭐라고 하네 이 캐릭터도 못하겠다 어렵다 얘도 뭐만 하면 그냥 나한테 뭐라고 하네 딜은 이 친구가 덜 넣었는데 왜 나한테 난리야 이 친구가 덜 넣었는데 왜 나한테 난리야 얜 뭐야 일단 처음에 싸울 때 혼자서 싸우면 안 되겠어 오 이건 이동하는 거구나 얘는 안 어려울까요? 바닥에 뿌리기 올리기 얘 막 가까이 붙던데 아 공중으로 올리기 아 뭐야 이건? 이거 궁극기 애매하다 이거 궁극기 쓰고 바닥에 독뿌리고 도망가면 되나? 이거 두 개 해볼까? 아 근데 내 닉네임 보이는 거 신경 쓰이는데 게임 못할 수도 있지 오늘 처음 했는데 뭐 나왔어? 얼음 아저씨? 드디어 이거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재밌네 재밌네 이거 은근히 재밌구만 내가 내 얼굴 못 보나? 얼굴 보고 싶은데 안되네 안되네 얼굴 보고 싶은데 일단은 뭐 정식 출시 후에 지금은 이제 베타라서 오히려 더 베타 치고는 잘 만들었네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으니까 베타 치고는 잘 만들었잖아 이런 느낌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식 출시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나 혼자 가기 싫어 제발 아 또 혼자야 아니 도대체 도대체 이거 라인을 왜 아까부터 난 왜 난 계속 솔로를 주는 거야 얘는 근데 총이 좀 쎈 것 같다 아이고 이거 그래도 연발하는데 내가 더 쎄겠지 단발보단 지금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냐 도망갔냐 온다 catch ready to improve my power this can help me escape 군접 데미지가 뭐가 있나? 아아이 나 진말 도망가는거 보기 어딨어? 나도 일단 사자 도망갔나? 쟤 또 집에 갔다 왔어? 이거는 뭐지? 아 이게 이거구나 아래 위로 어떻게 올라가냐 아 아 오우씨 뒤질뻔했네 쟤 붙으면 안되겠네 어 근데 이건 못 없애나? 그니까 상점이 있는거 모르나봐 오히려 좋지 세번째는 뭘까? 방어막 세번째는 뭐였지? 아 있네 안해 안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았다 역시 연발총이 연발총이 단발은 이기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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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은 도망가자 뒤로 빼자 뒤로 빼서 상점으로 가자 얘는 그나마 그게 빨라서 좋네 아 코 간지러 코 간지러 도망간다 어떠냐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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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다른데 가고 싶겠다 드디어 뭔가 만라인으로 싸워볼 만한 친구가 걸렸고 아 이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안 돼 이건 내가 죽겠다 아 저 친구 붙으면 안되는데 이건 내가 잘못했어 이거 먼저 일단 잔뜩 사야되겠다 이걸 올려야되는데 지금 이걸 올려야되는데 지금 내가 막 하 열심히 눌렀는데 네 어디있어 쟤는 근접에 붙으면 안되겠네 근데 장전이 너무 느려 아 아 약간 샷군이 낀다는데 약간 샷군이 낀다는데 약간 샷군이 낀다는데 뭐야 상대는 넋 둘 셋 넋 넋 셋 셋 넋 넋 셋 아 어떻게 올라갔냐 이거 숙련 되기가 좀 어렵네 확실이 숙련 오오 다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맵을 볼 수가 없어요 빨간색은 이미 하나 밀린 것 같네 오 우리 팀 넘어왔다 잡아 나이스 총 장전 좀 늘리는 걸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여기도 닫혀버리나 아 아예 닫혀버리는구나 집으로 가야겠네 집으로 주황색 많이 밀렸는데 다른 주황색 쪽으로 가볼까 집으로 가야 되ütfen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큰 이익은 사격이 런티 가야 orte 아아 끊겼어 어떻게 올라가야 돼 시프트 위로 이동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우 한 끗이 모자르네 어 이건가? 이건가? 뭐 아무것도 안주는데요? 아무것도 안주는데? 뭐야 여기 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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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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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됐고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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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문제가 아니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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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우, 큰일 날뻔했네 빼야겠다 위험한 곳에 들어왔어, 잠깐만 잠깐만, 집에 데려다줘, 집에! 나 집에 데려다줘, 집에 집에, 집에 집에, 집에 집 가는 것도 일이네, 라인 밀고 집 가는 것도 일이야 야 이거, 이게 진짜 쓸만하네요, 잠깐만 여기서 싸움 났는데? 야 지금 궁극기는 없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야 쫓아가는 거 봐 이거 봐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간다 얘들아 도와줘 얘들아 집이 얘들아 집이 무너져 도와달라고 도망가는거 봐 얄미워 얄미워 안녕하세요 보수는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 우리팀 또 지게 생겼는데 느낌이 우리팀 또 지게 생겼는데 느낌이 아 이거 2번 쓰기 진짜 어렵다 아 아 아 얘들아 얘들아 집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집은 지켜야지 다 어디가는 거야 너무 나가버리 야 한 라인만 저렇게 밀어서 조졌네 조졌어 내가 주황색 가야 되겠다 우르르 몰려다니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 어우 달래기 느려 아 이게 그게 되는구나 미치겠네 큰일났다 와 이거 사방팔방으로 밀고 들어와서 큰일났는데 아 아 개피였는데 아 저거 개피였는데 아 아깝다 완전 개피였는데 잡았나 잡았네 뭐이 너무 많아서 집을 가야겠는데 집에 가서 보라색 라인을 내가 지키고 보라색 드롤 필이거든 딱 봐도 어우 너무 느린데 아 왜 이렇게 코가 간지럽냐 다운하게 눕히는 게 낫겠지 여기 와서 또 집 지킴일을 하고 있네 애들 다 밀고 들어갈 때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 파란 라인 타고 가야 되는데 큰일났네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약 1 쓰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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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았니? 또 이쪽이야? 이번에 어디야? 이번에 또 파란색이야? 데미지는 좀 잘 들어갔는데 까비 뒤로 빼는거 보고 데미지는 좀 잘 들어가는데? 뭐? 약간 술 탄 느낌이라 좋네 이거 기다려봐 나 미치겠네 집을 신경쓰는 놈이 없어 단체로 나가서 저렇게 죽어버리니까 집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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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움직여 야 잠깐만 야 이거 뭐 안 움직여 나 두번째꺼 싸우기 너무 두번째꺼만 잘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두번째꺼만 두번째꺼 싸우기 쓰기 너무 어렵다 이거 쓰자 이거 쓰자 스킬에 의존하고 있어가지고 스킬에 의존하고 있어가지고 돈을 더 모은 다음에 아 자꾸 연타를 누르네 다른 라인 밀어서 괜찮아 아니 애들아 집에 또 누가 들어온단다 집에 또 누가 들어오네요 오우 오우 야 얘 탱커 형인가봐 미친 막을 길이 없다 야 나는 난 막을 길이 없어 쟤는 내가 보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쟤를 만나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미쳐버리겠네 지금 바로 오늘 마치 지금 바로 오늘 마치 지금 바로 오늘 마치 아 또 파란색 잠깐만 저 한 명한테 계속 끌려다니니까 아 쟤가 갔다 나도 일단 노란색에 합류해야지 와 이게 무슨 뭐야 저 녀석 쟤 뭐야? 아 불 쏘는 애다 불 쏘는 애 진짜 어렵다 약간 롤 할 때도 롤 할 때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롤 할 때도 막 한 10대 쓸씩 막 죽으면서 한 적도 많아서 이게 처음에는 확실히 들이 부어야 되는 그 일단 에임이 안좋으면 이 게임 모드 추천 맞는 거요 아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아 이거 이제 알았네 어 이거 이제 알았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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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떨 때 쓰는 거지? 아 아 아 아 아 에헤 보라색을 또 보러 가야되는구먼 우리 라인을 전혀 밀지 못하는데 3번이 핵심이라고요? 3번을 제일 적게 해놨는데 큰일 났네 또 죽었다 난 지금 애들이 애들은 진짜 죽어라 싸우러 다니고 난 짐 맞기만 하고 진짜 미치겠네 하병이 따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런식이면 나도 그냥 나도 그냥 확 무시하고 따로 밀고 가버려 상대가 상대가 따로 막 밀고 들어가는게 문제라 다같이 미는게 더 중요하다고? 합류하는게 맞을까? 오속탄창? 뭐야 여기있는거 한번 사봐? 와 뭐가 이렇게 많아 근데 뭐야 이건 또 빌드 제일 높은건데 뭔지 모르지만 일단 뭐 이건 돈이 안되는거야? 안사지네 모르겠다 일단 두번째 아 잠시만요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이런거는 약간 빌드 뭐냐 저기 유튜브? 빌드 유튜브라고 해야되나? 아 저기 끼자 아 우리팀이잖아 아 깜짝걸리라 라해드로 야 또 사람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아이고 He's waiting to be claimed 미쳐버리겠는데 이거?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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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야 잠깐만!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리되지 않은 이 판을 난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요 돈을 뭘 더 써야되지? 개선된 범위? 아 근데 총이 너무 느린데? 이건 뭐야? 멘탈 스킨? 어 연사석도 뭐야 이거? 이걸 빼봐 아 이걸 빼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봐 뭐 이것저것 써보는거지 아 맞아요 뺐어요 알아요 뭘 뺀지 알아요 뭘 뺀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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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거 안 부서지나?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 어? 추천 아 아이고 잘 몰렀다 아 아 아 아 이거 뭐지? 핵 disagreement getting something wrong 나ойти 집 집 집 집 집 아 저새끼 진짜 진짜 쟤를 어떻게 해야 돼 쟤를 어떻게 해야되지? 쟤 자꾸 들어와 나 혼자는 못 막는데 쟤를 치감 아이템이 뭐죠? 치감 아이템이 뭐죠? 피읍이 쎄구나 두번째 세번째 이거요? 뭘게지? 하나짜리를 빼버리는게 맞잖아 일단 이거 해볼까? 뭔지 모르지만 일단 그냥 저 파란색의 또 어딘가로 온다 이거 우리 집을 못 나가겠네 애들이랑 싸울 때 같이 싸워야되는데 애들이 집에 올 생각을 안해 애들이 집에 올 생각을 안하니까 비싸다고 좋은게 아니라고요? 색깔별로 뭔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색깔별로 이거 집을 떠날 수가 없다 주황색 한번만 더 밀까? 주황색 한번만 더 밀까? 문화주길지 나서지 문화주길지 나서지 문화주길지 안아줘 문화주길지 안아줘 나이스 잡았다 오 제대로 썼다 나이스 잡았다 오 제대로 드디어 아야야야 아 이거 다리 진짜 으앗 으앗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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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우리 팀한테 방해된다고 이거 앞에서 이 난리 치면 으앗 아 2번을 눌렀어 아 2번 쓰면 안되는데 이게 뭐야 눈앞에 우리 팀한테 방어막이나 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민폐야 어우 꽤 간지러 그니까요 도즈용으로 써야되는데 어 아 큐브는 이렇게 상대팀 얼리는 느낌으로 쓰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마력 피해를 줍니다 이걸 바꿀까 500원짜리야 근데 좋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해볼까 상대팀도 산거면 사실 이게 참 무기쪽 얘는 얘는 이런 용이 아니라 어 뭐야 이게 무슨 짓 이게 무슨 일이야 언제 집에 들어왔지 아이고 아이고 가까이서 던젤라니 아이고 가까이서 던젤라니 아이고 가까이서 던젤라니 근데 이제와서 의미가 있나 이거 쏘는거 아 아니 이게 사거리가 야 잠깐만 얍 아 그래요? 뭐야 이 친구 어 뭐야 원버그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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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집을 지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전체적으로 난리 났는데 라인은 전체적으로 난리 났는데 이거 못 부시나 라인이 순식간에 줄어들었는데 이거 맞아요 라인이 순식간에 쪼그라들었는데 이거 맞냐고 라인이 순식간에 쪼그라들었는데 이거 맞냐고 이거 아 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 아 아 잠깐만 야 우리 팀을 죽인거 같은데 나 방금 아닌가 상대팀 죽었구나 상대팀이 죽었구나 아 상대팀이 죽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 자꾸 그냥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왜 다시 살아나지 방금 저거 뭐야 부활이야? 아이템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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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도 아퍼 이제 이것도 한 명이 뒤돌기 시작하는구나 뭐야 이건 또 47분? 야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나 혼자 밀어야 되나? 아! 어 뒤돌아 오지 말고 자가가자가 일로 가야지 일로 일로 가자 잠깐만 이거 밀고 가자 안돼 안돼 얘들아 잠깐만 혼자는 무리해 저기 세 명이나 있네 애들 다 죽었네 이제 왔는데 어 적군 성지 밀리고 있어 근데 어디 밀리고 있는 거야? 왼쪽? 뭘 넣고 뭘 팔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네 무기는 근데 무기만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 생명이나 마법 참 애매하네 영혼 부족 뭘 넣는 게 좋을까? 얘는 아무거나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빼고 뭘.. 뭘 넣을까? 그니까 다른 걸 넣으려구 사거리? 사거리? 이거요? 개선된 범위? 이건가? 어? 아 어? 아 이건 다른 건가? 어? 잠깐만 세 번째? 아 뭔지 모르겠어 아 3번에 적용시키는 거라고?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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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해줄 거야 진정해 아 뭐가 잘 생명 아니야 마법에다가 추가를 해 아 모르겠어 일단 이거 쓰고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뭐야 어딨어 왜 끝나는 Saudi Arabia 하 B 어디서onda 알겠어 일단 일단 눌러 이거 뭔데 이거? 뭐 뭔데 이거?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고 한다 어렵네 이걸 마지막으로 끝내죠 어렵다 아이템 설명을 모르니까 확실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미 뭘 하든 늦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오오 이 화킬을 해야 되는데 데미지는 걔 많이 넣으면 데미지는 많이 넣어놓고 이게 화킬을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네 민다 또 민다 또 민다 또 민다 또 민다 이것도 옆길로 새는 애 나오면 안되는데 일단은 가보는데 일단은 가보는데 아 부스트 구경 한번 이럴 번째로 도착해 아빠로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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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뭐 가도는 곱해야 되는데 우리팀이 좀 쎈니 근데 아 근데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나 죽어 아 나 죽어 도망갈라 했는데 나 너무 앞에 있었다 근데 와 근데 이거 한번 이거 이제부터 죽으면은 그거 아니야?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내 죽은 모습을 굳이 또 보일 이유는 없지 아 내 피를 못 봤어요 피가 눈에 잘 안 보여 B가 뭐야 B가 뭔데 B를 누르는 거야 ㅇㅇ 엔터 막 엄청 누르는데 집 지켜라 집 집 지켜야 한다 아 상점을 누르기 연신 누르는 거였어 마법 100 됐는데 장거리 장거리 어 뭐야 잠깐만 네 도망갈러 도와줘 어디갔어 아 잘못 눌렀어 아 이거 궁극기 쉽지 않네 아 칩칩칩 칩칩 칩칩 칩 칩칩 칩 칩칩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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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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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나 나가서 싸워줘야 되나 그냥? 다 죽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와 5명을 감당해낼 능력은 없어요 여섯 명을 감당할 능력은 없었다 집 지키는 것보다 싸우는 게 더 좋다고? 쟤 혼자 살아남았네 외국인이 웃는 거 봐 하하하 1킬 20대스 어렵네 어렵네 일단 여기까지 하죠 아이템 빌드랑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일단은 그냥 해봤는데 다음에는 좀 그거 해야 되겠다 한 시간 개빡셌네 재밌다 재밌긴 재밌어요 그냥 생각 없이 해도 재밌긴 하네 좀 더 재밌게 해주세요